이번 영상은 형광등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광등 2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저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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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 저같이 못해요 아저씨요 예 제가 잘 못해요 어르신 제가 잘 못해요 예 네 제가 잘 못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 제가 지금 좀 좀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어르신이 90이 넘어서 90 가까이 되셨는데 90 가까이 되셨는데 침해에 버리셨어요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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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그래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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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파야되는데 안 아파야된다 하면서도 사람이 아프다는게 참 슬프네요 들켜봐 어 auf 아 아 아 어? 자 여기 기판입니다 LED 기판 고쳐둬 아 LED 기판이란다 저거는 기판이고 기판인데 똥기판은 아닌거 같고 똥기판은 아닌거 같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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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이데요 아 파이데 아니 오늘 도끼파이다 그쵸? 아 파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... 동기판이다 동기판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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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